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원세 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것은 오거리와 복현 사이에 있는 새로운 신축 블랙스톤이라는 곳이 왔습니다. 제가 지금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. 오른쪽 편에 이렇게 넓게 구성되어 있는 신발장이 있고 바로 옆에 냉장고가 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또 주방공간을 보시고 중문을 통해서 방을 들어가면 이렇게 아담한 구조의 방이 보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욕실이 깨끗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크고 넓고 그렇진 않습니다만 깨끗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원룸이었습니다. 블랙스톤 원룸입니다. 빈방점 CO.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블랙스톤 검색하십시오.